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일라입니다. 저희는 지금 백지영 선배님의 콘서트 장소 왔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랑 AJ, 저와 AJ 같이 파티 오더 타임을 할 거예요. 무대에서. 파티! 파티!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혹시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희 파티 오더 타임 때 되게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요. 좀 도와주십시오.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키스의 이라이 에이저였습니다. 안녕.